게임 승리의 공식 최적화된 게이밍 모니터를 연구했고 144Hz 고주살과 나노 IPS로 승리의 모니터를 만들었습니다. 그 결과 움직임은 부드러워지고 보이지 않던 곳까지 선명해져 게임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장시간 플레이에도 필요하지 않아 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죠. 놀랍지 않습니까? 이게 가능한 게이밍 모니터는 단 하나 울트라 기업 이 승리의 모니터로 이길 준비 됐습니까? 부드럽게 싸우고 끊김없이 이긴다. LG 울트라 기업 게이밍 모니터